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해왔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를 해임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가라 강용석 그동안 끔찍했었다라고 적으면서 강용석 변호사 해임한다. 이런 변호사 필요없다. 모든 게 여의치 않으면 나 홀로 소송한다. 진실을 밝히는데 강용석 같은 변호사는 필요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강 변호사를 방금 해임 통보했다라고 하면서 십시일반 소송 비용을 마련해 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 비용도 민주당 당원들이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소송의 대리인을 맡아왔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가세연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부분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들을 오래 인해 사생활까지 다 밝힌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의 재판 날짜가 10월에서 내년 1월에 연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작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강용석과 어기투합해서 이재명의 민낯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 홀로 소송으로라도 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에 SNS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소송, 치아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계속 이어갈 때에서 이 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관해서 지금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을 계속 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에 앞서서 강 변호사를 저격하는 길을 잇따라 올렸는데 나는 이재명보다 강용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빨리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적어도 강용석처럼 탐욕의 괴물은 되지 말자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인구소에서 김부선 씨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누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해임 소식을 알린 뒤 올린 게시물에서 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 누술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가로세로인구소에 최근 방송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방송물에 대해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얘기를 하던 중에 김부선 씨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부선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그리고 소송에 변호사라고 하지만 강용석 씨는 변호사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함께 유튜브 하고 있는 김세희 전 기자를 통해서 김부선 배우를 응원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는 김부선 배우를 응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설명을 했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는 김부선 씨와 직접 통화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강 변호사에게 관련 방송을 하는 게 낫겠냐고 물었더니 김세희 전 배우님 응원하는 말씀해 주시면 좋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내용도 많이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세희 전 기자는 예전에도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며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변호사가 오래인 전화를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항상 무험으로 해놓아서 원래 제 전화도 강용석 변호사가 잘 안 받으신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니까 강 변호사도 사과의 뜻을 밝힐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보다 강용석 변호사가 더 끔찍하다는 건 고쳐주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보다 강 변호사가 더 끔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김세희 씨는 지금 강용 김부선 씨에게 휴대전화도 곧 교체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함의 16부는 지난 8일 날 이재명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기를 내년 1월 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 이재명과의 연인 사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세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SNS에서 김부선 씨가 허언증 환자다. 마약 복용자라는 취지의 표현을 썼고 이에 김부선 씨가 2018년 9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제 글로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8건을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글에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소송을 그만둘까 이런 어떤 비축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소송을 혼자서라도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소송에 대한 의지는 있다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부선 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를 주장해왔습니다. 만났고 사귀었고 공간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아파트 옥수동 아파트 또는 자신의 차 이래서 만나고 여러 차례 그 에피소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음주 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가 오는 날 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재명의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나 엉터리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그때 우리 집에 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이 드러냈고 반격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김부선을 두려워하거나 김부선이 무서운 거 아닌가 김부선과의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김부선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소송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관되게 이재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까지 쭉 전개하는 거 보면 아주 구체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저격수는 뭐니뭐니 해도 김부선 씨다 했는데 김부선 씨가 지금 강용석 변호사와 갈등 때문에 소송을 취하할까라고 했는데 다시 계속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어제 기사에서는 이재명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김부선 씨가 소송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의 기분이 아주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과 관계 입구 공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굽이 굽이 받아 김부선 씨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집에서 낙상 때문에 열성까지 입었다고 하는 김혜경 씨 부인도 아마 김혜경 부인도 지금 김혜경 씨도 김부선 씨 소식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김혜경 씨가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UP